또 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br 변경 있잖아 배틀 레이팅 변경에 관한 피드백 수정이 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배틀 레이팅 변경의 계획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지상 장비 항공기 해상 장비에 몇몇 변경점을 적용할 예정이며 지상 장비의 최대 배틀 레이팅은 12.0 으로 확장할 겁니다 최대 br이 확장되네요 아직은 12가 아니었네요 참고로 공중은 지금 13.7 입니다 저희는 보다 효율적인 피드백 수용과 피드백의 걸음 파악 그리고 이해를 향상을 위해서 댓글 하나하나를 제안해서 변경할 수 있을지 않을지를 제안 드린답니다 이렇게 밑에 피드백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한계에 초과하는 제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여러개 제안 내진 말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예시 장비명 이유 아 요렇게 먼저 알겠죠 음 더 많은 제안을 보내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거나 해주세요 이렇게 피드백을 요 밑에다가 남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로그인 해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변경된 배틀 레이팅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여기 나오죠 자세한 목록 자 보니까 이제 배틀 레이팅 변경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상이니까 우리는 공중 유저니까 일단 공중부터 봅시다 자 변경되는게 보자 이게 리얼리틱이죠 리얼리틱 보면은 J11이 13.3 에서 13 으로 내려가네요 버프네요 수 27도 있고 아 이게 13.3에 있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지금 폭스3가 있는거라 없는거는 하늘이 땅 차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변경되는게 그럼 무슨 근거냐 한달동안에 승률일거에요 승률이 너무 바닥을 치면은 내려가더라구요 그니까 비야를 올려 내려주더라구요 버프죠 그리고 승률이 너무 좋으면은 비야를 올라가는거에요 탑재신데 승률이 좋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건 숨 들 수 없는거 꿀빠서요 자 이렇게 바뀌었구요 수 27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J11A 프랑스 이거 사와엠 6발 있다고 13.3 보냈는데 13으로 내려갔네요 이게 맞는것 같습니다 사실 13에 있는 그리펜도 타기 힘들어 죽겠어요 의미없다 그 다음에 넷츠는 13에서 12.7로 가고 이거는 J16AJ 일본의 AJ가 12.7 F16A 중국도 12.7 이게 뭐냐니까 스페스는 F16 있잖아요 애들 다 밑으로 내려가네요 12.7로 13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내려가네요 제 갈길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타이거샤크급으로 다 내려간거에요 그럼 얘들하고 타이거샤크하고 갔느냐 이거 모르겠습니다 봅시다 자 그리고 너프 먹는것도 있네요 F14B 봄캣 13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시 멀리 먼저 던지는게 너무 큰가보다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톰캣 있죠 초기형 12.7 됐어요 12.3에서 그 다음에 알리캣도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알리캣 때문에 올라간거 같은데 톰캣이 좀 가는거는 개인적으로 납득 갑니다 납득이 돼요 그 다음에 A4EJ 팬텀 이거는 뭐냐면 이텀이에요 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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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텀 이제이 팬텀인데 일본의 이텀 이거는 골장비죠 골텀 일본의 골텀 일본의 그냥 이텀이고 골텀인데 이게 11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미그21 비스도 11으로 갔고요 그러면은 J7 이름 일단 봅시다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C통파도 11이거든요 이거 내려줘야 되는거 아닌가 비스 11 같고 그 다음에 다 비스 계열이죠 11 같고요 그 다음에 사브 드라켄XX 11.3에서 11로 보내줬네 이것도 뭐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미그23은 지금 다 바보되어 버렸거든요 미그23은 그러니까 23ml도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M만 내렸네 M 버전만 다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아 똥파 내려가네 그치 똥파 C통파 있잖아 볼똥파는 10.7로 내려갔습니다 그치 이게 마치 A형도 그렇고요 버리던 파이터 A형도 내려갔고요 자 이거는 뭐 저는 아주 납득되는 변경사항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미라지 미라지 10.7에 있던거 10.3 그 다음에 C통이죠 그쵸 C통 또 10.3 이것도 맞는거 같습니다 아 판탄 와 10.7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성능때문이 아니라 판탄 유저들이 너무 잘 타 아 그래서 10.7 간거 같아요 판탄 원래 10.0 이었잖아 그래서 BR 확장되면서 10.3 갔는데 만나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최근에 만난 판탄들이 못타는 판탄을 본 적이 없어요 판탄이 저는 좋다 생각 안하거든요 또 당연히 타봤자 공격기고 근데 잘 타니까 이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승률이 좋아서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성능보다는 타는 사람들이 너무 잘 타서 초보자들한테 추천하기 힘든 단계에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점대도 변경이 있네요 드디어 슬슬 9.3 짜리 9.7로 갔고요 QL5 수세븐 BMK 수세븐 BKL 뭐 이런 등등등 그리고 버프 받은 것도 있네요 아 F3H 얘는 오히려 9.3에서 9.0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Q5 헤리어 아 헌터 헌터 F6가 또 올라갔네요 이거는 뭐지 프랑스 헌터 그 다음에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바뀐게 M262가 6.7이든게 6.3 됐고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헬기 같다 헬기 맞죠 헬기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이제 BR이 올라갔네요 최근에 이제 지상전 확장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맞춰서 이제 BR을 조금씩 올린 것 같습니다 다 보니까 다 한 단계씩 올라왔네요 한 단계씩 11.3이든거는 오 얘도 두 단계 올라갔네 AH60 이스라엘 뭔지 모르겠는데 두 단계 올라갔습니다 흐헤헤 성능이 너무 좋은갑다 11.7이 아니라 10이 가버렸네요 헬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한번 썩 보실 분들 봐 보세요 요게 요게 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눈에 띄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이겁니다 똥파가 이렇게 가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똥파와 C 똥파를 같은 BR에 묶어두는 건 말도 안 되는거죠 요거 아주 정상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스 미그21 갖고 있으신 분들 골장비 최근 시청자분 중에도 계시는데 이거 버프 받았거든요 와 갸꿀이죠 저는 미그21은 11.3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바꿔주면 더 좋죠 미그21용 갸꿀 그래서 10일에 있는 형들이 조금 빡빡할 것 같고요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1.3에 어떤 장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1.3에 있는 장비들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인게 더이상 톰캔 안만나잖아 알리캔 안만나니까 올라가 봐야 12.3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좋을 것 같다 그런거 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상장비도 한번 받을까 봅시다 지상장비는 br 확장으로 모든 장비들이 다 올라갔고 그 와중에 내려간 장비들 있네요 얼마나 안좋은거야 보자 이거 뭐야 아무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채필열인가 10.3에서 10.0으로 내려갔고요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얘는 로사트 10.3에서 10.0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것 같고요 M163 ZSL92 이건 뭐 대공 같은데 아닌가요 이것도 내려갔고요 KV1 오 KV1이 5.0에서 4.7로 도포 받았습니다 이렇게 변경됐네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br 확장에 따라서 한 단계씩 올라간다 두 단계 올라가나 있나 자 두 단계 올라가는 있는가 한번 써봅시다 다 한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두 단계가 안해져있네요 일단 대충 쓰고 훑어봤을때는 다 한 단계씩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뭐 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배는 제가 잘 몰라서 링크 드릴테니까 보고 참고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상황 중에 수위 17 계열이 한 단계 내려갔어요 도포 받았습니다 그리고 F16 AADF 스페슨 F16들이 13에 있던게 또 한 단계 내려갔고요 그것도 좀 버프 받았습니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좀 아쉬운게 탈그샤크 내려줘야 되지 않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끝 아 그리고 맞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나는 이게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남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의견을 한번 남겨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줄겁니다 같은 의견이 많이 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선동해가지고 의견을 남겨보세요 진짜 끝